됐고 51쪽으로 가셔가지고 테마 2번으로 가볼게요 사업시행 방법이랑 뭐가 있냐면 시행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100% 나오는 거지 테마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는 일단 논점 21번을 볼게 요고 요고 논점 논점 자 논점을 봐야 되요 여기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논점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요 나머지는 그냥 지문만 보고 넘어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논점을 지금 따로 안 잡아 대신 거는 지문 중심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정비사업점은요 100% 나와요 이거는 별표 5개야 별표 5개인데 중요한 건 맞춰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여러분 옆에다 맞춘다 이렇게 써놔요 맞춘다 별표 5개는 그만하고 이제 맞춘다 이렇게 써놔 자 맞춘다가 더 중요한 거야 맞춘다 이건 엄청 중요해요 이건 뭐 이건 틀리면 안 되는데 내용이 많거든 사실 이거는 많이 나오면 두 문제도 나와요 도정법에서 두 문제가 나온 게 작년이에요 예상했던 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런 거 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뭐 어렵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아주 어렵거나 한 건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서서히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논점이 뭐냐면 조합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대답해야지 이런 기본이지 뭐 이건 다만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되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의 모환자 동의한 자만 돼 그래서 요거 가로 안에 있는 거 체크 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라는 건 무슨 사업만 그렇죠 재건축 사업만 그래 그 다음에 공법에서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공유가 나와 공유 자 어제도 했지 어제도 무조건 하나예요 공유는 하나다 그래서 공유 나오죠 그러면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는 거야 이거는 공법 전체에서 적용되는 법 똑같아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공법 전체에서 공유는 무조건 뭘로 본다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물론 구분 소유자는 각각 봤죠 그건 다른 얘기잖아 그래서 공유 나오면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요거는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외울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고 2번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이 있죠 이건 당장예요 지금 당장 자 인가를 받게 한 동의 요건이야 이거 제목이 조합서를 인가를 받게 한 동의 요건인데 자 사업을 이렇게 나눌게 이건 1번은 재개발 사업 2, 3번 묶어서 그건 재건축 사업 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우리 수업 진도 나간 지 얼마 안 됐어 따끈따끈한 내용이야 지금 자 우리가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외웠지 이거? 그럼 뒤에부터 1, 2, 3, 4로 외웠지 그냥 1, 2, 3, 4만 하면 돼요 그냥 뒤에부터 1, 2, 3, 4 해서 가로 넣기로 나오면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1, 2, 3, 4 1, 2, 3,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2분의 1 1, 2, 3, 4니까 2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4분의 3 이상 플러스 2분의 2 이상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재개발 사업이에요 또 어떤 분은 오바를 하셔가지고 이 앞에는 토지 등소자랑 면적을 혹시 바꾸지는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숫자나 외워 숫자나 가르쳐준 거나 제대로 하라고 가르쳐준 거나 자 그래서 토지 등소자 얼마? 4분의 3 면적 얼마? 2분의 1 이건 뒤에 1, 2, 3, 4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재건축이 좀 복잡하거든요 재건축은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하나는 주택단지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건축을 그럼 주택단지가 뭐예요? 그럼 아파트 단지겠지? 그럼 아파트 단지에 살 때는 자 여기 아파트 단지 여러분 가보시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별로 있잖아 쭉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있으니까 동별로 과반수 동의 각각 받아야 돼 자 그래서 동별 나오면 과반수 101동도 과반수 102동도 과반수 103동 전부 다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요 자 전체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죠 전체 전체는 앞뒤가 똑같이 그치?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거 한 번만 외우면 돼요 이거 전체가 되건 전체 나오는 순간 무조건 구분소가 되건 면적이 되건 똑같아요 똑같은 숫자가 적용됩니다 4분의 3 이상 플러스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자 3번 가시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됐대 그럴 수 있지 그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인데 여기에 포함이 됐어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는데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대 그럼 여기는 원래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으니까 동별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요 면적에 대한 동의를 받은대요 그래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4분의 3 체크 면적 얼마? 3분의 2 이건 필수함기야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이거는 여러분들 나온다고 시험에 올해 사이클링이 딱 걸려요 나올 때가 된 게 이거는 확률적으로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 80은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80은 80 넘는 것들은 싹 다 외우고 가야 돼 시험장에 거의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옵니다 이거 거의 이건 어떻게 나와요? 가로 넣기로 나와 박스형으로 나오는 거야 도전표의 박스형 문제가 꼭 두 문제씩 나와 두 문제 그 박스형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야 돼 그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도전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이다 박스형으로 딱 뽑아서 낼 수가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3번에 가면 임원 나옵니다 임원 도전표의 임원에 대해서 따로 규제하고 있는 거 맞죠? 조합장 인사 감사에 대해서 일단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될까? 1년 맞아 1년 이상 밑줄 그러니까 선임일 직장 3년 동안 내가 오늘 선임 됐어 그럼 소급해서 3년 동안 봤더니 그중에서 몇 년 이상은 거주해야 돼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내가 1년 이상 거주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소유를 하면 됩니다 몇 년 이상? 5년이에요 그게 외운데 이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5년 이상 소유하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수 있다 다시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아직 안 나왔거든 확인을 좀 해놔 별표 하나만 달아줘 그 다음에 도전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원수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원 중에서 조합장은 한 명이니까 인원수는 따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이사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사의 수는 몇 명 이상은 둬야 되냐면 3명 이상 두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들 3명 이상은 손대지 마 여기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수가 몇 명을 초과했대? 100명 그럼 많다 그래야지 도전표에서 100명 초과하면 많다야 그럼 손가락을 딱 피면 돼 이사의 수 몇 명? 5명 이상이야 이게 나온다고 시험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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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하고 이거 그리고요 감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냥 3명 이하예요 편하게 보시면 돼 물론 한 명 이상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한 명 이상은 뭐하러 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인원이니까 3명 이하를 두면 됩니다 인원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감사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만 바뀌어 그래서 이사가 원래는 3명 이상인데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을 넘었대 100명 넘었다고 나온다고 시험해 그러면 손가락을 딱 피면서 이사의 수 몇 명 이상? 5명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고 이런 것들 꽁